글로벌 윈도우 필름 고성능 ppf와 프리미엄 윈도우 필름으로 와이드 오프랠리 참가 슈퍼카 보호 입증된 성능으로 브랜드 가치업 글로벌 위치 강화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글로벌 윈도우 필름은 슈퍼카 랠리 이벤트인 와이드 오프랠리 와이드 오펀 랠리즈 야오를 공식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라이빙 에오가들의 열정을 담은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된 와은 와이드 오펀 이라는 이름처럼 스릴 넘치는 운전 스타일과 세계적 수준의 경치를 자랑하는 드라이빙 코스로 널리 알려져 최근 슈퍼카 오너들이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미국 내 손꼽히는 연례의 이벤트 시리즈로 발돋움했다 특히 에피코 스트라더 랠리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일간 랠리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의 서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절벽이 도로를 달리는 환상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성공적으로 선사했다 이번 후원으로 글로벌 윈도우 필름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차 중에 차량용 보호 필름인 ppf와 열차단 필름을 제공한다 글로벌 윈도우 필름의 고성능 ppf인 글로벌 ppf는 일반 ppf보다 약 1.5배 더 두꺼운 325마이크로미터 13밀의 두께로 어깨 최고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tpu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의 특수 코팅을 처리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앞으로 공식 후원을 통해 전세계 레이싱 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글로벌 윈도우 필름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